지금 맨손으로 자켓 처음 만났는데 방어수쬐입니다. 이게 방어예요? 와 딱 좋다. 자,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. 입장하실 때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꼭 변호표를 시청하시고 참가자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참가자분들 밑에 보면 물이 있습니다. 물이 있으면 무엇을 하고 물에 들어가야 하나요? 그렇지 준비 운동. 너 먼저 들어가게 해줄게. 네가 목소리 제일 컸어. 자,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는 음악과 함께 여러분들의 댄스 실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멋지게 춤을 추신 분에게는 제 마음에 들어오신 분에게는 먼저 들어가서 1분만 잡을 수 있게 해 드릴게요. 쉬었다. 괜찮죠? 잡기 싫어요? 잡기 싫어요? 안 맞다. 정확히 있어야 되는 order 공부지 bitter 진짜 وجu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자 이제 자 가운데로 모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운데로 모이세요? 모이세요? 네 더 이상 계시면 감기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가운데로 모이세요? 가운데로 모이세요? 자 못 잡으신 분? 어떻게 계세요 못 잡으신 분? 네 앞으로 오세요. 빨리 가 빨리! 못 잡으신 분만 앞으로 오세요. 한 줄로 더 주세요. 아하 즐겼네. 네 더 아까 들었어요. 네. 낚시따가 이렇게 위였는데? optimizing variation 비싼 플로스마 honour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영상입니다.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너무 느려요 아니 이게 그 아까 그 어디 어부의 딸 있잖아요 어부의 딸은 이렇게 없는데 나는 어라 근데 아까 진짜 잡았는데 놓친게 너무 아쉬워요 그게 우리 힐링하는 타이밍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 도도 어 이거에요? 문 열렸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요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